아니 내가 이번에 그 성인 영화 그런 걸 찍을까 생각 중이거든 아 근데 내가 좀 크잖아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한 150cm 정도 되거든 그 아 150cm가 아니라 일 한 15미터 정도 돼 그게 아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난 AI랑 해야 되나 봐